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논문 3편을 위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아닌 거죠 마우스에 먹여봤는데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1시간 만에 온몸이 퍼져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가 펫이라는 기계인데 신문 기사가 미세 플라스틱 눈으로 확인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제목이 펫 이미징 트랙 인제시드 마이크로 플라스틱인 마우스잖아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있는데 빨간 색깔 하얀 색깔 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방사성 동이온소를 표지해서 펫이란 기계로 찍었어요 펫이란 기계는 원래 임상에서 환자 암환자 진단할 때 쓰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사성 동이온소를 원래 약품에 표지해가지고 주사를 하면 이게 암 진단도 되고 그리고 전이가 되고 이런 걸 진단하는 건데 저는 이 방사성 동이온소 펫 기술을 여기다 적용한 거죠 그래 해보니까 이 마우스에서 흡수되고 대사되고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우스에서 펫으로 관찰한 플라스틱의 체내 동태인데 방사성 동이온소 구리를 썼습니다 보시면 PS가 폴리스틸린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사성 동이온소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뒤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하얀색 표시된 게 실제 플라스틱의 분포인데 보시면 1시간째부터 24시간째까지 데이터 보시면 S가 스토막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I가 인텐스틱인데 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째까지 하루 동안 플라스틱이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째 되니까 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우스를 다 열어봤어요 열어서 방사선을 다 계측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1시간째부터 펫하고 똑같은 타임 포인트로 찍었는데 보니까 모든 장기에 다 있어요 모든 장기라고 하면 뇌 그리고 장, 리버, 간 그리고 심장 그리고 블러드, 체혈중에도 있고 그리고 심장 그리고 브린 있고 저희가 수컷 썼으니까 생식기간도 갔어요 그러니까 보면 1시간 이내 그냥 다 퍼진 거예요 마우스 실험은 물론 마우스이긴 한데 사람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낸 결과가 1시간 이내 다 퍼지더라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브린으로 가니까 뭔가 브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하여튼 그런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제목이 프리 포스트 니탈 익스포저 투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는 엄마한테 먹었을 때 애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나 이런 영향이 그리고 포텐셜 리스크 팩터 포 오티즌 스펙트럼 디소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1.27mg per kg 그러니까 60kg 사람으로 따지면 대략 76mg 정도를 먹였고 그리고 뭔가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도 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크게 네 가지를 썼어요 엄마한테 먹었을 때 애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나 그리고 수유기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다 먹여서 플라스틱 먹여서 어떤 영향이 미치나 했는데 산전 모델은 엄마한테 먹이고 애한테는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먹이고 애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나 보니까 뇌 안에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것을 일단 관찰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장래의 미세균총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래의 미세균총을 관찰해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거는 임상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래의 미세균총의 변화와 동일한 패턴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MR 이미징을 통해서 자기 공명 스펙트럼을 통해서 대사물질 변화를 보고 그리고 분자 정상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게 임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굉장히 패턴이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봤는데 EGR1ARC와 같은 유전자가 변화가 되었고 이런 것도 임상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의 관찰 데이터입니다 산전 모델은 뭐냐면 엄마한테 노출했을 때 애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나 이런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마우스 모델을 썼는데 보니까 이게 사회성이 감소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사람한테는 이런 걸 연구를 할 수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이나 일단은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우리 인체의 고유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잔뜩 좋은 거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서 뭔가 들으면 공격해 공격해서 무찔러요 이게 면역 세포들의 기능인데 암 세포 같은 게 들으면 암을 무찌르는 거죠 병원에 가면 면역 항암제 이런 거 추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암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의사가 면역 항암제 써보러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체에 면역 기능을 쓰는 이런 항암제거든요 암은 면역을 회피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체에 T-cell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는 암이 아니에요 나는 암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가 이 암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면역 회피를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계속 노출되면 이게 앞에는 전위가 빨리 일어나는데 면역 회피 기능도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ASGR2라는 유전자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ASGR 유전자가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현이 증가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결론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암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펫을 통해서 관찰해 보니까 이게 계속 먹게 되면 위에 충분히 머무르게 되고 혹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위암이 더 빨리 전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회피 기능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암이 더 빨리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국제환경포럼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텀블러 쓰자 그리고 종이컵 쓰자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거기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플라스틱이 과연 가능한가 텀블러 쓴다고 이게 제로 플라스틱 되나? 그런데 텀블러를 더 많이 생산하면서 이게 결국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도 생산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건가 일단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건데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줄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친 영향 보면 일단은 제가 한 거는 경구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기사에서 조개 이런 데서 노출된 거 보고 경구 노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흡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대기에 있고 그러니까 흡입이 되면 이것도 역시 폐에 첫 번째 폐에 들어가겠죠 폐에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나 또 폐암을 악화시킬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패턴으로 폐에 흡입 모델로 방사성 동연소 붙여서 흡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폐로 들어갔을 때 뭔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이 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니까 위에 노출을 했을 때 보니까 전신으로 다 퍼지는 거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 그리고 생식기 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장기에 다 퍼져요 혈액도 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별로 다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각각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각의 연구해야 될 거 밝혀나갈 이런 테마인 거죠 그리고 경피 노출은 뭐냐면 피부에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노출되는데 사실 피부 노출되는지는 좀 감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노출되면 이게 실제 들어가나? 그런데 지금까지 리포트에 의하면은 마이크로 사이즈는 잘 못 들어가는데 나노 사이즈는 잘은 아닌데 하여튼 가능성이 있고 여기 피부에 털, 이 모공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실험해 보면은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피부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흡입 그리고 경구 노출 그리고 피부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마우스인 거죠 사실 이런 게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논문에 의하면 1년에 13만 개의 조각이 노출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재활용부터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